1기 신도시 중에 일산이랑 분당은 지어지고 나서 2019년도까지 인구 변화를 봤을 때 20% 정도 증가를 했어요. 나머지 평촌 3분 중동은 인구가 좀 감소했어요. 오히려 그런 이유가 1기 신도시 이후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구가 좀 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놓는 메리트 있는 학군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부천이라고 하면 경기도권에서 가장 인구 이동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와. 그래서 채워줘. 그래서 실수요의 차이가 다른 지역은 학군이 메인이니까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 안 나가.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서 실수요가 탄탄하다라고 하면 중동은 많이 나가면 그만큼 또 많이 들어와서 채워주니까 실수요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수요의 결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중동을 볼 때는 어쨌든 내가 중동에서만 본다. 그러면 7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움직여서 보고 거기 안에서도 편의시설 위주로 보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사실 중동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빠져나가고 잘 채워져. 이동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오래 살고 그 단지에 오래 살면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향후에 좋아지면 그냥 가져가야지 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야지 그걸 관심을 가질 텐데 나는 어차피 직주 근접으로 해서 직장에 이동하면 난 몇 년 후에 이사 갈 건데 여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하락장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노우게일 도시 트리발법이 떠오른 거기 때문에 중동은 사실 다른 5개 도시들에 비해서 재건축이나 리모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도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답변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의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하락장 맞고 나서 역전세 나고 전세가 빠지고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실수요에 대해서 파악이 돼서 제대로 준비가 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이 실수요 파악이 됐냐 안 되느냐로 여러분들이 지금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하락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걸 꼭 중요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받겠습니다. 3번과 일산 중 입지적으로 어디가 재건축으로 좋을까요? 입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3번과 일산? 네. 재건축의 관점에서. 3번은 저기 입지가 저 밑에 있는 수리산역 근처에 있는 애들만 재건축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으쌰으쌰하고 있고 일산은 메인, 학군을 기본으로 한 메인 지역이 통합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려고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근데 1기 신도시의 통합재건축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가이드만 나왔지 지자체의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서 다 멈춰있어요. 사업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은 통합재건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원래는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추후에 월급을 안 받을 걸 생각하고 동의서를 거두면서 동의를 거둬서 사람들의 그 일정 이상 동의서가 모이면 이제 조합 설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뭔가를 으쌰으쌰 하기에도 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본인들의 분당 같은 경우도 비싸잖아요. 집이 15억, 20억 하니까 자산에 진심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어차피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서를 거둬서 우리는 통합재건축 하자고 했을 때 동의를 해줘서 우리 통합재건축에 어느 정도 이상 동의했으니까 통합재건축에 갈 거야? 라고 한 게 지금 통합재건축이에요. 뭔가 진행이 된 건 아니지. 그냥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일산도 똑같고 분당도 똑같고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3번보다 일산이 좋다라고 얘기한 건 1기 신도시를 처음에 개발했을 당시 규모를 비교했을 거예요. 1기 신도시를 보시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면적 자체를 봐보세요. 분당이 1,963.9, 일산이 1,573.6이에요. 3번 420, 중동 545, 평촌 510이에요. 규모 면에서 분당 1사는 좀 다른 애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분당이랑 1사는 좀 진짜 진심이었던 거야. 제대로 개발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거기 안에서도 이제 용적률은 이미 재건축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용적률은 다른 거 보시고 영상. 녹지율만 볼게요. 분당이 19.4, 일산이 23.5, 3번이 15.4, 중동이 10.7, 평촌이 15.7이에요. 중동이랑 일산을 비교해서 가보시면 숲이냐 사막이냐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일산은 어디를 둘러봐도 단지 사이사이에 산책로나 길가를 봐도 산이 나무가 잘 푸릇푸릇해서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중동에 가잖아요? 목이 말라요. 그늘이 없어. 제가 그래서 임장 갈 때 요새 좀 뜨겁잖아. 여름에 특히. 나무 많아가지고 그늘진 데는 좋은데 정말 나무 없어가지고 햇빛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임장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동은 좀 힘들어요. 임장 가기가. 그래서 그만큼 녹지랑 이런 쾌적성을 추구해서 만든 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산보는 그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아. 사실 얘는 1개 신도시를 처음부터 1개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택지를 지정했던 게 아니고 원래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1개 신도시가 부족하니까 너도 그럼 1개 신도시로 같이 해 라고 해가지고 끼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평촌이랑 서로 이제 형님 아우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투자의 관점으로 1개 신도시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일산을 좀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산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안 나오는 건 교통이 너무 불편해져요.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근데 지금 GTX라던가 그 외에 개발 호재들. 인천 2호선 연장 호재. 그 외에 이런 도로를 새로 뚫고 이런 호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의 불편감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일산이 성남,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됐었는데 지금 일산이 제일 꼬매라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등수를 바뀔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딱 가보면 그 삶의 쾌적성이랑 거주 만족도가 달라요. 일산을 걸어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역까지 쭉 갈 수 있게 공원이 아예 딱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얘네들 쾌적성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택지의 모양을 봐도 일산이 가장 바둑판 모양으로 평면으로 평지에 정말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산보는 전체가 다 경사도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본다고 하면 일산도 꼭 챙겨서 보면 좋을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역전세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해서 그 역전세 금액을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도 갑자기 역전세 났다고 해서 그 돈을 지금 당장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미리 좀 만들어놨어요. 물론 대출이 이전에 많았을 때 한창 공평적으로 할 때는 몇 억 정도 대출이 쫙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상승이 계속되면서 이전에 이제 언젠간 저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약간 쫄보라서 항상 그 돈을 좀 마련해놔야겠다. 대출을 너무 늘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출을 일부 변제를 해가면서 해서 사실은 최근에 월세 세팅한 투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대출은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걔도 갑자기 그 금리 인상이 되면서 7%를 내라는 거예요.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냥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이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안정화하면서 대출을 이미 없앴고 역전세 같은 경우도 저는 역전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대출이 막힌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전 이미 대출을 받아놨었어요. 대출이 1도 없는 집, 가격대가 좀 높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풀로 받아놨어요. 그걸 마통으로. 그러니까 내가 역전세가 났다. 내가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미 다른 역전세가 났는 물건에 다 갚아줘서 이제 돈이 없다. 그럼 이제 마통으로 만들어 놓은 돈에서 이제 빼서 융통하고 열심히 또 돈 모아서 갚고 이렇게 하게끔 어쨌든 돈이 없어서 못 내줘서 사고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는 저는 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내 돈은 아니지만 대출을 이미 이만큼 이제 마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놨다. 연못을 팔아놓은 거죠. 그렇죠. 물을 퍼다갈 수 있게. 목마르기 전에.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돈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대출이 막히기 시작해서 대출 자체가 안 되면 사실 죽으란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대출이 막히기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물이 부족하면 거기서 퍼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서도 그때 역전세 얘기가 초창기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대출이 좀 막히기 시작할 때 저도 대출 이렇게 받아놨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대출을 좀 미리 당겨 놓는 것도 어차피 마통은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쓰면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마통의 형태로 지금 대출 가능할 때 좀 연못을 파나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역전세를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연못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퍼다 가려고 지금 준비는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주변에 친인척들이 돈이 많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주변에 친인척들한테도 돈 얘기하기 얼마나 껄끄러워요. 제일 비참하고 정말 투자할 때 가장 현타가 많이 온 게 남한테 돈 얘기할 때. 가장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 제일 좀 그렇지. 치사하고 더러워죠. 없어 보이지. 기분이 정말 진짜 좋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남한테 빌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그냥 연못을 파서 대출을 받아놓고 사실 그 대출을 받을 때도 잘 받으려고 하면 돈이 좀 들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더 자살기 내리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급박한 상황에 진화할 수 있는 물은 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방식을 만들어 놓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셔가지고 나중에 꼭 그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연못에 물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처 연못을 파놓지 못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물에 익지 않은 물건들을 설릭은 가격에 파는 거죠. 그것도 이제 거래가 안 돼서 정말. 거의 던지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수익이 낮고 수익을 지키려고 하면 그걸 지키기 위한 자본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이후에 이제 이 시기가 끝났을 때 자산의 격차가 또 확 퍼지겠죠. 그래서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다음 상승장에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